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탄력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초리 과정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러더라도 탄력적하고 비탄력적,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어 이게 또 올랐네? 그래도 손을 대가서 이렇게 지붓게 되는 것이 그게 비탄력이에요. 둔감하게. 그래서 얘는 왜 또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안 사도 됐지 얘는? 뭐 이렇게 나가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교재 84페이지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런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보게 되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측정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0%가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요. 여기 있는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10%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얘가 11%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얘가 9%가 늘어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얘가 상승했을 때, 얘들이 전부 다 증가함수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할 때. 가격의 변화하고 양의 변화가 똑같으면 우리가 단위 탄력적. 수요하고 똑같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으면 우리가 비탄력적. 이거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것은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들도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이 있죠. 여기는 또 별편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85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죠. 그렇죠? 이게 짧으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길어지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배추 이런 거 얘기했었죠. 배추는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라면은 바로바로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가격에 변할 때 많은 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변화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에서는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계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가 계산을 달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86쪽에 가면요. 경기 변동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시험에서 매년 그냥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인데, 맨 먼저 나오는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그 경기 변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무슨 선이라고 그러냐면,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할 때 모든 나라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균적인 경제 수준보다도 조금 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거, 호황이라고 할 수 있고, 적게 나타나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경기 변동이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 그림상에서 우리가 단면을 하나 잘라서 용어상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저기 그림상에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잘라봤더니 위아래를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점, 여기를 우리가 저점, 그렇죠? 여기가 또 정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점과 정점 사이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진폭이라는 건요. 정점하고 저점 사이 이 깊이를 우리가 진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니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내용상에서 보면요. 여기가 회복의 국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여기서 호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가 후퇴, 여기가 불황 이렇게 봤을 때 회복에서부터 호황까지의 국면을 우리가 이제 거기 구성이 나와 있는 그 것처럼요. 이거를 확장 국면, 여기를 수축 국면, 뭐 이렇게 해도 용어상에서 표현하니까요.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 국면이라는 건요. 호황과, 예를 들어서 회복과 호황과 후퇴와 불황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호황과 불황의 두 가지 단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예,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 경계 변동의 형태가 있죠. 이 형태를 보시면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순환 변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정하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순환 변동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경제학자들이 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도 등장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 변동은 우리가 장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주로 인구라든가 예, 경제 성장이 있죠. 예, 이런 것 등의 변화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장기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 변동.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요. 1년, 2년 이런 단위로 측정했을 때는 큰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그렇죠? 부동산 시장 같으면 봄, 가을에 이사철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비주기적인 양상이죠. 일반 경기 같으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지진, 태풍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부동산 시장 같으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용어 정도. 가끔 지문 정도로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있을 때요. 키친과 주글라, 쿠즈네트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큰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건축순환을 빼고는요. 키친이 두 글자로 글자가 작죠. 그 다음에 주글라가 세 글자, 쿠즈네트가 네 글자잖아요. 글자 순으로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글자 순으로 대입하면.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측정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용어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경기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경기 지수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89쪽의 맨 하단에 가면 기업 실사 지수라고 해서 BISI 지수라고 있어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끔 언론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긍정적인 대답이 많아져서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기업들에서 투자라든가 이런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이게 100 미만이면 경기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또 용어상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으로. 90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일반 경기 변동을 우리가 먼저 소개하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넘어오는 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하고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해요. 모든 경기는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 경기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중심이라는 거. 주택 건축 경기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할 시대에 보게 되면요. 상가 분양이 안 되고 있거나 토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다.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계속 뉴스에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주택 경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서요.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주기가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품보다는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길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순환 국면이 불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클이 항상 이런 식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일반 경기보다는요.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있죠.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렇죠.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시장농 가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급이 바로 못 들어와요. 건축 경기니까.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떤 불균형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그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 경기이자 개별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요. 강북, 강남 모든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강북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강남만 재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순환 유형은 지금 굳이 하실 건 없고 뒤로 넘어가셔서 92페이지에 가면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거래량을 얘기를 하고요. 공급에 대한 건 건축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 건축이 계속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아니면 걔네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고요. 대신에 92페이지 하단에 가면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거기 별표 해놨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것도 이제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고도 있어요. 여기 상향이 일반 경기의 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여기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리하실 게 제목이 알려져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거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겠죠.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공실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목을 보고 이게 좀 더 활발해질 때가 상향시장. 그런데 후퇴를 들어가게 되면 거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공실이나 이런 건 거꾸로 늘어나겠죠. 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하향시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는 물어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겠는가. 그렇죠. 회복 시장에서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매도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누가 시장을 주도한다.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우리 요즘 영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집 사고 싶은데 그렇죠. 집 사기 힘들죠. 또 물건도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앞으로 더 올라올까로 대상이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내놓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시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이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가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중심이 된다는 거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여기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중요한 애들은 색을 달리해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미진 모형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아까 했었던 탄력성에 대한 것도 또 인형이 조금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기본이론할 때 탄력성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도 하고 접하시면 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셔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제 이거 너무 두꺼워. 아 조금 더 얇은 거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얇은 자료가 나가게 되면요. 그걸 갖고 또 어떻게 버텅기시다가 또 지나면 또 얇은 거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욕구에 부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최선의 자료를 갖다가 또 제공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료는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10페이지를 가시면요. 시장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시장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부동산 이제 시장론을 가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 시장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서는 지대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분석을 한 거죠. 주로 이 파트 안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물어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트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시장론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가능하죠. 물론 계산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들어서 여기서 한 파트씩 다 나와서 여섯 개가 되는데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건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버리더라도 이론을 다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거를 하나씩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110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건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예전에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장소,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있는 공간에 있는 부동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약적인 조건도 있지만 투자 자산으로서 우리가 투자 운영을 할 때는 꼭 공간에 얽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두 개 시장을 다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111페이지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이게 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불완전한 시장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시장 참여자의 수예요. 일반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가정이에요. 시장에는 쌀을 생산하는 농부도 많고요. 그 쌀을 소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쌀 가격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그냥 불완전 경쟁 시장이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했을 때요. 이게 학자들에 따라 정의가 내리는 데서 주도하는 게 좀 틀린데 교재 보시면 보이스라는 학자 있죠. 그 보이스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물리적 실체로서인 토지하고 건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부착돼 있는 이 권리가 교환이 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또 알프레드 링 같은 교수는요.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세 번째 줄에 있죠. 양가, 질가,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현재 거자고는 집과 주변 주택가의 시세가 어떻게 돼요. 비슷하면은 거기가 하나의 시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요. 길 하나를 건너가더라도 가격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 개념을 더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이게 시장의 역할인데요.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이게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죠. 뭐가? 교환이라는 게. 그렇죠. 교환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생산물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내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쌀을 생산해서 가져가서 물고기랑도 바꾸고 옷이랑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어서 생활이 유지가 될 텐데 쌀을 생산해서 쌀밖에는 먹을 수가 없으면 평생 헐거벗고 그냥 쌀만 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어느 누군가는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교환할 데가 없으면 결국 그냥 굶으면서 옷만 입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교환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필요라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약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의 생산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자원배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 112페이지 하단에 가면 자원배분 기능 뒤로 넘어가시면 교환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죠. 뭐가 더 많이 필요하고 뭐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격을 매개로 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4페이지에 가면요.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별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특성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이런 걸 배우셨죠. 거기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특정한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죠. 자연적인 경관을 생각하면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지역시장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급 조절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왜 수급 조절이 곤란하냐면 우리가 공급에 대한 걸 보실 때 부동산은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생산의 장기성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공급이 쉽게 늘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성화면 국지화되어 있다. 수급 조절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15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거래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죠. 길어지는 이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려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법적 제한으로 인한 시장 조절 기능의 저하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시장 자체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조절이 못되다 보니까 시장의 기능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주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경기 그러면 얘가 주택 경기가 중심이고요. 시장 그래도 얘가 주택시장이 중심이고요. 정책 그래도 주택 정책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게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개 유형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 있죠. 얘가 중심이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에 권한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주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공급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비싼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금융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116 쪽에 가시게 되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고 있어요.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서비스, 주택 절양과 유량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하시면 조금 또 요거상에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주택 서비스라는 건요.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에요. 그럼 왜 이거를 시장을 분석할 때 왜 이거를 만들어야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는 다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가구도 있고 얘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그렇죠? 얘들은 뭐가 다 틀리냐면요. 규모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태 있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과연 2021년도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주택이 필요로 한지를 이걸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얘네를 만약에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걸 측정하기 쉽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주택 서비스라는 거예요. 얘가 이 서비스라는 게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얘기하죠. 효용 측면에서 보면 얘네 다 동질적이에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단위의 상품으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기에 좀 더 쉬워지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주택 서비스 효용이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행하고 유량에 대한 거는요. 돌아오는 기본 할 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 117페이지에 가시면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주택의 여과과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낫겠죠. 조금 하다가 또 많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117페이지. 그래서 주택의 여과과정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